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쪽이 해안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형, 바다가 안 보이는데요? 바다 보이대며요. 저기 이제 보일 거야. 바다 보이겠다. 바다가 아니었어. 왼쪽 바다가 아니었어. 소원이네. 우와, 진짜 예쁘다. 비행기 봐, 비행기. 우와, 비행기 봐. 진짜 예쁘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팔주로, 팔주로. 팔주로네요. 여기 스팟이야. 스팟이라고요? 여기가? 아니, 도대체 어디가 스팟이에요? 자, 여기 비행기가 그만 날아가는 거 봤죠? 네. 그래서 날을 때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일반인들이 진짜 여기 와서 찍어요, 사진을? 아니, 그럼요. 오늘 왜 그러자면 약간 날씨가 흐려서 그래요. 아니, 제가 찍어줄 테니까 다섯 분이 서 계세요. 뜰 때까지요? 그러면 10분 20분 50분 50분. 그러면 10분 20분 50분. 그러면 10분 20분 50분. 지금 보면은 줄 서 있는 거예요, 뜰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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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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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서 비행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어. 봐봐요.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너무 멀리 찍었다, 비행기를. 그런데 잘 나왔어. 봐봐, 봐봐.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기포만 하시면 돼. 새야, 새? 내가 비행기를, 아저씨. 기장님, 이쪽으로 좀 돌려두게. 어떻게 해. 이러려고 갈 지저림 먹었어. 이렇게. 최악이다, 최악. 다음 비행기 누가 갈래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안 찍어서 한 번. 한 번만 더 합시다. 사진을 못 찍어. 아니, 저...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잘 살려주세요. 좀 앉아봐요, 좀 앉아봐요. 오다, 오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나가야 돼. 비행기 하나. 저기 비행기 위로, 더 위로. 아, 너무 뿌리해. 뭐야, 이게. 구름을... 이게 뭐야. 돌려봐요, 계속 돌려봐요. 이게 지금 약간 뿌이에서 들 살아. 하... 딱히 그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비행기가 너무 안 보였어요. 가다가 없어지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보였어요. 거기는 스팟이 정말 좋은데 날씨가 명수 형 얼굴처럼 흐리더라고요. 그렇지 뭐, 명수 형이 뭐.